일을 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가스점검원, 이 키워드 보겠습니다. 지난 17일이었죠. 울산에서 40대 여성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. 목숨은 다행히 건졌는데, 4월 초 한 원룸에 안전점검 나갔다가 남성한테 감금과 성추행 위기당하고서 탈출한 일 겪고 난뒤에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가스점검 노조가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이 업무 자체가 대다수가 여성이고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또 혼자서 일하는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 위험에 쉽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관련 노조가 2인 1조 근무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. 점검 건수가 배정되고 완료가 안 되면 임금을 또 삭감한답니다. 그러니까 성과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위험 속에서도 지금 업무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하고 있다. 이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2인 1조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저도 사실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성 점검원이 오시면 저도 민망하고 일하시는 분도 민망할 수도 있더라고요. 이런 상황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. 아무튼 다행히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목숨을 구한 거니까 이분에게 여러 가지 치료들 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트라우마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신적 치료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